안녕하세요 탱자 채널의 탱자형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얼굴을 갑자기 보여가지고 얼굴을 보고 놀랬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돈을 받으면 얼굴을 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돈 때문에 얼굴을 내밀고 영상을 남기는 게 이참에 얼굴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 생각이 들었었고요 인상을 내가 너무 쓴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번 영상에는 어떤 정보를 드리고 싶었냐면 털이 많이 빠지는 강아지들을 키우면 치우는 게 정말 너무 큰 일입니다 저도 탱자랑 그냥 같이 자거든요 같이 잠을 자는데 털 중에도 좀 가벼운 털이 있고 좀 무거운 털이 있고 좀 짧은 털이 있고 이렇게 부위별로 털이 또 다르거든요 그 중에 가벼운 털은 이렇게 날라서 식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밥그릇에 이렇게 흰 밥그릇 있으면 자세히 한번 봐요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쓱 빼내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V6를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제가 썼는데 이때는 앞에 쓰이는 기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거 짧은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빼쪽한 거랑 그 다음에 바닥 청소하는 거 이렇게 길게 다리 달리는 거랑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바닥을 하다가 친구를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친구는 할 수 없이 이불을 털거나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돌돌이로 이렇게 비벼서 했는데 친구가 색깔이 칙칙한데 그나마 이렇게 노란 쿠션이 있어요 노란 쿠션을 좀 자세히까지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탱자 털 상태가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털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매 돌돌이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게 마치 신호등처럼 나머지 이불들은 다 회색이고 이렇게 때문에 얘의 상태를 보고 털이 좀 많다 싶으면 이제 돌돌이로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15장, 20장, 25장 돌돌이 리필을 6개, 12개 사놓고 써도 금방 다 쓸 정도로 돌돌이로 엄청 사용을 했거든요 돌돌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V6에서 V10으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V10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배터리 부분 두 번째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침구를 청소하는 건데요 탱자 털이 가득 묻었죠 제가 밀어 볼게요 한 번씩만 밀었거든요 쿠션 보시면 옆면도 이렇게 털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밀어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이 V10 사고 청소가 너무 쉬워졌어요 리트리버 키우는 분들 특히나 침구 청소 하려면 아마 제 마음이 이해하실 겁니다 바닥을 밀던 헤드를 가지고 침구를 밀 수는 없잖아요 헤드 이런 것만 사용해서 침구를 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 침구용인데 이렇게 누르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 솔이 돌아가면서 이 속에 밖에 있던 털을 싹 빼내줍니다 V10을 사도 침구 청소를 하지만 이렇게 쿠션에 붙은 특히나 이런 연천에 박힌 털은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쿠션이 아니라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침구 청소가 항상 스트레스에는 그렇다고 탱자가 밉지는 않는데 침구 청소를 하려면 이 돌돌이 가지고 지금 쿠션 하나 떼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붙는데 쿠션 반쪽만 해도 이렇게 털이 붙는데 이거 하나에만 이 돌돌이를 두 장 세 장을 써야 돼요 거기다가 나머지 침구 부분까지 다 더 이상 접착력이 없으면 또 떼고 한 번 청소할 때 15장 20장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걸로 청소하니까 완전 시군중 먹긴 거예요 이 돌리니까 얘로 빨아들이고 나면 이런 먼지들이 나와요 탱자털도 이렇게 보시면 있지만 우연 이불 면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닐에 빼볼게요 분리시켜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리면 뚜껑 열리면서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거든요 큰 먼지는 밖으로 나온 상태고요 털도 있지만 약간 이불 먼지도 있죠 엘지 거 삼성 거도 침구 헤드가 별도로 나오나요 그렇게 나온다 하면 엘지 삼성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이슨을 쭉 사용해 왔었고 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V10 구입을 했거든요 탱자털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도 싹 다 빨리고 침대에 있던 약간 이불 먼지 같은 것도 같이 다 빨리고 침실이 굉장히 캐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V6 에서는 굉장히 짧았는데 지금 V10 구입하면서 배터리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침구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현관 청소까지 하고 책상이나 이런 부분 다 청소하고 해도 배터리가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기로는 침구 청소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1년 반을 탱자를 키우는 동안 침구는 청소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키워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V10을 딱 구입하고 보니까 이 정보는 진짜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강아지와 침실 생활 같이 하는 분들 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털 이외에 침구에 있는 먼지까지 싹 빨아 드립니다 이 헤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헤드 V7이나 V8 같은 거 보시고 만약에 이 침구용이 함께 들어있다고 한다면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V11 나오면서 V8, V10 다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거든요 침구 청소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에게 침구 헤드가 달려있는 청소기 추천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구입하시면 저처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겁니다 한때는 저는 생자가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침대에 올라오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였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면 청소할 거 생각하니까 털이 계속 빠지는 강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반려견이 있으면서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청소, 빨래, 간식 준비, 똥, 오줌 치우고 산책해야 되고 이런 건 물론 기쁨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내에서도 친구 청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특히나 침실은 이불 덜썩드썩하면 털 또 날아다니면 바로 호흡하게 되니까 반려견과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탱자형은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좋은 정보 또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줄리어스라는 헝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탱자를 겹찬해 왔었거든요 큰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아마 이 스트랩 부분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냥 면으로만 된 거 사용해보시면 고양이를 본다거나 다른 강아지하고 뭐 약간 으르렁거린다거나 갑자기 바람에 뭐가 날아가니 그걸 쫓아간다거나 갑자기 강아지가 당겨 가거든요 그렇게 할 때 스트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랩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저도 그냥 면으로만 된 스트랩 쓰면서 손도 많이 다치고 또 손 아니고 그냥 발에 실키면서 확 달려갔는데 거기가 그냥 화상 입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묶어놓을 때 이렇게 매듭으로만 묶으면 묶인 거 같은데도 불안불안하고 그랬는데 저는 줄리어스 스트랩 쓰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 했기 때문에 스트랩을 여러 가지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스트랩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탱자 채널의 탱자형이었고요 좀 더 단정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통은 완전히 비워진 건데 테스트한다고 약간 잊고 오오 깔린다 오오 돌돌이 아니면 안됐다 뱅자는? 총 다 왔나? 내가 갔다 왔어 한번 뛰어볼까? 우와 이제 친구 끝 지금 시작하는 중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냉장고를 밀면 된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이거 어쩌지? 이건 그냥 쓰레기통으로 일단 잠시 후 남은 거는 물티슈 한번 닦을까? 챙겨주는 거 냉장고가 요즘 소리가 좀 심하더니 저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냉장고 좀 조용해진 것 같아 첫번째 나사가 120cm 이니까 첫번째 나사가 120cm 이니까 여기서 와서 여기서 또 계속 10cm 이니까 잔치 10cm 이기 dis터서 10cm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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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